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일단 일단 여쭤볼게요. 고향병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조현영 대리님? 아, 조현영 과장님? 차장님? 하우 씨, 대사관님 분을 랬어. 작성했어요. 나중에 보여줘. 아니, 대사님한테 미스터가 뭐야. 자기 레터 처음 써봤어? 미스터. 지금 말 드랍하는 거야? 이거 왔지? 지금 왔어요? 키가 모더라도. 아까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배제 됐어? 근데 안에 가량이 좀 더 높지 않아? 나. 큰일이 너무 멋처럼 챙겨가지고. 어, 근데 그 관사대는 잘 하시고. 어떤 관사대는 친절하게 잘하고 계셨어요? 어머, 아니사. 벌써 라임 가는 거야? 제가 못 하니? 대사관님. 응. 다단히 말이야. 나보다 몇 살이 적지? 한 서른 다섯 정도 정도. 서른 다섯.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나 사람들이 다. 안 하면서 가려야 해. 나. 난 꼭 안 하니. 띄 banco. Violence. 저 아버지야. 그래, 소심을 엑심합시다. 그니까. 나도 한국기업 취업하고 싶어. 근데 너무 안다 같아. 서우씨. 우리 토요일에 유튜브에서. 청년 커리아 멘토식 프로그램 하는데. 친구들 들어오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